정신 차려, 이순혜. 너한테 가족이 엄마, 아빠 밖에 없어? 오복이랑 언니도 있지. 아니! 오복이랑 언니밖에 없어! 그럼 누가 또 있어?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봐, 어? 그 사람은 네가 쓴 소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소설에 다름 아닌 네 진짜 이름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네가 쓴 그 소설로 진짜 멋있는 소설가가 돼서 좋아하는 책도 마음껏 읽고 음악도 실컷 듣고 따뜻한 커피도 홀짝거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더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진짜 소설 주인 왔는데 제대로 얘기 좀 해보실까요? 정말 아니에요 얘네 둘이서 짜고 이러는 거예요, 지금 너 어쩌려고 이래?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미 출판도 다 끝난 책이고 전국 서점에서 내 이름, 내 사진 달고 다 팔려나가는 중인데 이거 읽혀지면 너 책임질 수 있어? 증거? 증거는 있고? 간뜩이나 너희 부모님 상심이 크신데 정말 이렇게 일 벌려도 되는 거야? 변호사 오면 얘기해줘 선배 꼭 범인들이 증거 찾더라 네가 말하는 증거가 네가 훔친 그 노트를 얘기하는 거라면 그런 건 없어 근데 소설 한 권 쓰는데 딱 노트 한 권으로 끝날 거 같니? 제가 2년 전부터 쓰던 소설이에요 보시면 쓰다가 지운 문장들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를 담을까 낙서해둔 내용들 넣으려다가 뺀 챕터 전부 들어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제 소설 노트 다 읽고선 자기가 지어서 만든 거예요 물어보시면 전부 대답할 수 있어요 소설에 관한 얘기는 전부 다 다 할 수 있어요 전 넌 못 그러잖아 공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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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... 선배 뭐 하는 거야? 엄마 보면 안다잖아 그럼 봐야지 그리고 물어야지 궁금한 게 많거든 나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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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일단 지금까지 배포된 건 전량 회수할 예정입니다.